A 더하기 B에다가요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거 두 녀석을 곱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항의 개수라는 거는요 자 곱하기 해서 여기랑 여기는 완전히 다른 녀석들이에요 서로 섞일 수 없는 녀석들이라서 얘랑 얘랑 매치 얘랑 얘랑 매치 얘랑 얘랑 매치가 전부 다 다른 항들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개 뽑고 여기서 한 개 뽑아서 나오는 결론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항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르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자 그러면 여기에 개수 곱하기 여기에 개수가 여러분 답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6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항의 6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